네, DB금융투자 김양겸 과장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의 시황정리는 하루 종일 장을 들여다보셨던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또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장을 못 봤는데 한번 좀 정리 좀 해둬, 누가 해줄 사람 없나 하는 분께도 유용하고 어찌 그렇게 유용한가? 유용하면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올랐죠, 또? 요새 이번 주들은 시장이 굉장히 불장이죠. 굉장히 강한 모습. 그러니까 미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바이든 당선자에 기울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시장은 불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 시장이 불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침 시작은 코스피가 0.27%, 코스탑은 강보합선으로 시작이 됐어요. 물론 제가 아까 불장이라고 말씀드린 건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탑은 하나 그러죠. 코스탑은 분위기 좀 달라요. 일단 화이자 백신 상용화 기내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바로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광군제이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관세청에서 잠정 실적이 속보치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달 1일부터 11일,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 20.1%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코로나 변수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 11월 초순, 같은 기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1% 수출이 현재 기준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11월 달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금액으로는 140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조업일수는 7.5일, 작년에는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0.5일 많긴 하거든요. 이걸 좀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한 15% 늘어나는 건데요. 맞습니다. 보정을 하면 1일 평균 수출액이 18억 8천만 달러로 약 12.1% 증가한 그런 모습, 양호한 모습으로 일단 출발이, 11월 출발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품목별로 한번 보면 반도체가 31.9% 증가. 역시 우리나라의 핵심이죠. 반도체가 31.9% 증가했고요. 승용차도 8.3% 증가. 눈에 띄는 게 무선 통신 기기예요. 이번에 삼성이 신제품, 이 부분들이 수출이 많이 되면서 33.3% 증가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 수출에는 베트남으로 가는 반제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석유 제품은 작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에 24.1% 감소인데요. 이 감소 수치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 한창 때의 감소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 감소라는 것은 가격 때문에 감소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물량은 작년 대비 줄어들지 않았는데 가격이 워낙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수출 실적에는 마이너스로 잡혔는데요. 이 부분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석유 제품은 24.1% 감소지만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는 마이너스 3.1% 감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보시면 중국이 14.5% 증가했고 미국은 23.5% EU는 무려 40.5% 증가했어요. 수출이. 네. 그래서 그게 주요 지역들이 수출이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동네 공장들이 못 돌아가서 우리 거 사느라고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사가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추정이지만 제 생각은 일단 지금 나가는 거는 코로나가 지금 미국과 유럽이 엄청나게 현재 기준에서는 확산 일로잖아요. 이거 되기 전에 오더들이 나가는 것 같고요. 자기 나라 공장들 잘 안 돌아갈 테니. 네. 하순으로 갈수록 수출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에서는 아직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트남도 15.8% 증가. 베트남은 거의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줄어든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일본이에요. 7.4% 물론 줄어드는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한 10에서 20% 감소였거든요. 이 부분들이 7.4% 감소로 감소폭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중동은 마이너스 4.5% 이 정도 감소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시간 전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대요. 하루에 20만 명. 얼마 전에 원래 한 4만 명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한 1주, 2주 전에 10만 명 돌파라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지금 2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일. 24시간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일로라는 관점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거의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씩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염된 분들 중에 일부만 지금 검사해서 나오는 거니까 검사 안 한 분들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가 2배로만 생각하면 40만 명 정도 새로 걸리는 거고 1년 내내 이런 수치면 1억 몇 천만 명이니까 백신 맞을 때나 이걸로 이미 감염된 분들 때문에 면역 생기는 시점이나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따도 수급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개인들이 차익실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물론 올라서 매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확산 이 부분들이 향후에 반영이 분명히 될 것이다. 추가로 다시 차익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들은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코로나는 물론 백신이 나온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확산일로다라는 부분이 현재까지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선 쪽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조선주들도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의 70%를 쓸어가면서 중국을 제치고 4개월 연속 월별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영국 조선 해운씨왕 분석업체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104만 CGT CGT라는 게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총 30척의 69%에 달하는 72만 CGT를 수출하면서 월별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누적으로는 아직 중국이 1위예요. 누적으로는 중국이 522만 CGT 약 251척 이어서 2위 377만 CGT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많은 그런 톤수를 기록하는 것들은 자국 내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또 저가에 밀린다기보다는 중국 내부에 수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이상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3위 일본인데요. 105만 CGT가 중국하고 한국에 비해서는 일본은 좀 많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누적 기준으로는 약 1,156만 CGT를 현재 기록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 대비 52% 수준이라고 합니다. 발주가 많이 줄이긴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발주가 좀 많이 최근에 줄었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아무래도 자유무역 관련된 그런 분위기에 기대가 되면서 선박이 모자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 컨테이너선 운반 임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출연 안 했지만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는 올려놨었거든요. 어제부터 현대차 그룹이 다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뉴스가 현재 나왔어요. 일단 엔비디아, 우리가 모바일 CPU에서 인텔을 따라잡고 넘어서려고 하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커네티드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로봇 업체인 보스턴 다이네믹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네믹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족보행으로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현재는 소프트뱅크 소유입니다. 그전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었고요. 로봇 회사다. 네, 맞습니다. 이 로봇 회사인데요. 이 로봇 회사를 현대차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아직 그 정도까지만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인수를 하냐라는 관점에서는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이 있겠죠. 현대차그룹에서 지금 단순히 전기차, 수도차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심비행이 가능한 비행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범현대가 현대중공업그룹 안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이내믹사, 보스턴 다이내믹사 같은 경우 올 여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GS건설이 다이내믹사의 제품을 사서 건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한 것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관점에서 그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사가 연구개발에 치중되어 있는 회사고 아직 상업화에는 제대로 성공을 못해서 결국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대차에서 인수하면 과연 그것을 상업화, 여러 가지 상업화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소프트뱅크나 구글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해서 다시 매물로 내놓는 그런 입장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로 장중에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죠. 코로나19 치료제, 연말 긴급 승인, 시사.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계속 서정진 회장님이 계속 이야기는 했었어요. 계속 이야기는 했었는데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게 바로 항체 치료제, 그리고 혈장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1상은 이제 정상인과 환자에게 이미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2상을 하고 있는데 2상도 연내 종료가 될 건데 현재까지 2상을 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작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약 4, 5일 만에 바이러스가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내 기준으로 10만 명치분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거기 커버가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백신과 같이 치료제도 지금 개발이 한창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동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는 2485.87포인트로 1.35%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839.90포인트 0.11%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의 코스피의 종가는 2018년 5월 초 이래에 2년 6개월 만에 가는 그런 지수고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가는 신고가 랠리, 지금 연중 기준으로는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약 9.65% 상승했어요. 지수가. 11월에? 네. 11월에 9.65%,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가 10% 가까이 상승하면 종목으로는 20에서 30% 상승한 종목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5.96%, 약 6%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분도 사실 11월 초지, 이번 주는 좀 퐁당퐁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웃퍼폼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급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기관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제가 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얼마나 샀을까요? 11월에? 글쎄요. 지금 외국인이 3조 2,951억 원.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1조 7,727억 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반대로 5조 232억 원. 5조 원을 찰시련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일단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러다 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따도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오는 것들은 사실 어팡이 좋고 정말 좋아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과 연동을 시켜서 달러 인덱스의 약세, 원화의 강세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니즈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지수에 연동이 되는 거죠.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그런 시점에 개인들이 찰시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확산일로기 때문에 이런 유럽 같은 데는 봉쇄령을 내린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봉쇄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는 12월 정도에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데 과연 그거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무스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넘기려면 미국에서 추가 모향한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스무스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물론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슈팅이 나온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공통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11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 못 오른 이유는 당연히 수급이에요. 수급 쪽을 보시면 외국인은 900억밖에 사지 않았어요. 기관은 오히려 2,126억 원 매도를 했고 개인만 3,83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누적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세 주체 다 굉장히 많이 사거나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코스피 대비해서 수급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이유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에서 오늘 대형주가 1.64% 상승을 했어요. 전체 지수는 1.35%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가 1.64%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중형주와 소형주는 안 좋았다는 얘기였죠. 중형주는 오늘 0.0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보합이었죠. 그러니까 코스탑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지만 그건 철저히 대형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매수를 했다라고도 반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0.43%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은행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늘 4.38%, 증권이 4.17%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고 금리와 연관이 있겠죠. 유통업이 오늘 3.17%, 금융업이 3.1% 그러니까 제가 은행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4대 은행을 생각을 하잖아요. 금융지주들. 금융지주들. 그런데 이 금융지주들은 금융업에 들어가 있지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기업은행. 기업은행과 은행자가 붙어있는 회사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일뱅크? 한 은행은 제주은행 같습니다. 은행자 붙은 데들이 은행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은행이 4.38%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그것보다는 금융업이 오늘 3.1% 올랐는데 이 금융업에 우리가 아는 4대 금융지주사들, 지방, DGB, BNK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은행, 증권업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 유통업도 마찬가지고요.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건설업종이 오늘 2.27%, 운수창고 2.25%, 운송장비가 2.2% 이들 업종들이 2%를 상회하는 그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업 모르는 건 금리 때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 좋아지는? 바이든 당선자가 추구하는 방향, 상원 같은 경우도 사실 1월 달 가봐야 조지아주에서 2명의 상원의원이 1월 달에 돼야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0대 50도 가능하다. 지금 50대 48인데 이 2명이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50대 50이 되고 캐스팅보드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추가 부양안을 좀 더 과감하게 하려는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환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돈을 풀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오늘 업종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달 코스피 지수가 약 10% 상승했는데 그럼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냐? 어떤 업종일 것 같으세요? 이번 달 코스피요? 전자? 전자. 전자는 언더퍼포메스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운수창구. 자동차? 아니죠. 해운? 네. 현대글로비스나 대한해운, HMM 이런 해운 주식들이 무려 19.39% 거의 시장 대비 2배 올랐죠. 2배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섹터가 기계 업종이에요. 14.78%, 그리고 의약품이 13.27%, 은행이 13.16%, 화학이 12.46%, 이 화학에는 순수화학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섞여 있는 거고요. 금융업이 11.71%, 증권업종이 11.66%, 철강이 11.07%, 유통업이 10.44%, 제조업이 10.01%. 10% 넘은 업종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 업종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민감 업종이 굉장히 많고 금리와 연동되는 업종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번 11월 들어서 올라가는 업종의 하나, 업종의 키워드를 하나 말하면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따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기계 업종이면 여기가 운송업,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 업종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운송장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업종에는 대표적인 두 업종이 있는데요. 자동차와 조선, 이게 운수장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걸... 기계? 기계는 말 그대로 대표 종목이 두산 밥캣 같은 종목. 중장비? 네. 그런 쪽에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업종은 사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이거는 제 방법인데요. 한 달이면 약 20일이거든요. 거래일로는. 그러니까 20일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오른 종목은 저는 안 들어가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0일을 놓고 보면 크게 안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이 좀 많이 오른 업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업종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최근 일주일 많이 오른? 네. 한 달로 치면 한 10%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그 10%를 다 올랐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아직도 이제 최근에 가장 강한데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한 20일을 놓고 봤는데 거의 20%, 30% 올랐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한 번 오를 때 한 20%쯤 오른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그런 텀으로 많이 오르고요. 그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업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업종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로는 좀 조심을 하거나 차이 실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과장님 눈에 들어온 요즘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거예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7%에서 10% 정도만 오른? 그런 걸 찾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업종은 이거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내년을 보면서 보는 업종이 있긴 있어요. 인더스트리로? 그게 업종이 뭐냐면 저는 건설이거든요. GS건설 등등 해서. 네. 최근도 흐름이 좋긴 하지만 내년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건설업종이 좀 핫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 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일단 하나는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특히 대형건설사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건설사들을 보시면 되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PBR이나 PER이나 이런 지표들을 대비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못 갔죠. 그런데 그 모멘텀이 이제 곧 생기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건설 경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대금이 전성기 그러니까 가장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을 수준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에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9조원 약 18조원 오늘 하루에 거래가 됐고요. 어제보다 0.2조원 늘었습니다. 코스탁은 13.8조원 어제보다 2.4조원 늘었고요. 합치면 30조원이 넘죠. 31.7조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일 많이 거래가 많이 됐을 때 한 30도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시장 합쳐서 특히 오늘은 코스탁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30조원이 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단 활발하게 돈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전에는 개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코스탁이 왜 이번 주에 언더포폼 하냐 코스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수급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 주까지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미 웬만한 종목들의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아직 실적 안 나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회사들이 오늘까지 안 나왔으면 내일이나 내일모레까지는 다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 기업치고 잘 나오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불확실성은 피하자라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깔끔하고 유익한 시황정리 고맙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